술을 마시고 오픈카를 몰다가 함께 타고 있던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. 대법원은 오늘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A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. A 씨는 지난 2019년 11월 제주시 알림읍에서 만취 상태로 오픈카를 몰다가 도로 연석 등을 들이받았습니다.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가 오픈카 밖으로 튕겨나가면서 의식 불명이 됐고 이듬해 8월에 결국 숨졌습니다.